미국의 대북실무협상 실무자들이 최근 잇따라 자리를 옮기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이 같은 인사이동은 미국 협상 진전의 가능성이 낮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김영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협상의 실무책임자인 알렉스 웡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가 12일 유엔 차석대표에 지명됐습니다. 앞서 웡 부대표의 전임자인 마크 렘버트 전 대북특별부대표도 지난해 말 국제기구국으로 자리를 옮겨 북한 문제에서 거리를 뒀습니다. 대북 정책 인사들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이 같은 인사이동은 낮은 대북협상 진전 가능성 때문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 살상무기 조정관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이미 예상됐던 결과라고 말했습니다. 필립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선임보좌관은 이번 인사로 대북협상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해 11월 대북정책특별대표에서 부장관으로 승진할 때부터 예상됐던 일로 연이은 인사이동에 따라 새로운 대북협상팀을 제대로 구성할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번 인사는 북한의 대화 거부에 따른 미국 대북 외교에 사실상의 축소나 포기로 읽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스코 스나이더 선임 연구원도 현재로선 비건 부장관이 북한과 관련해 역할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다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대화에 임할 자세만 돼 있다면 비건 부장관은 곧바로 협상팀을 꾸릴 수 있는 역량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 카지아니스 미국 국익연구소 국장은 국제외교는 시의성이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지적하고 미국과 북한 모두 현 상황이 관계 정상화나 비핵화 합의를 끌어내기에 적절한 시점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연교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가 러시아를 방문해 북한 문제를 담당하는 러시아 고위 외교 인사들과 한반도 문제 등을 논의했습니다. 주로 미국 대사관은 13일 성명을 통해 모스크바를 방문한 알렉스 웡 대북특별부대표가 이날 이고리 모르글로프 러시아 차관과 올렉 부르미 스트로프 북핵 담당 특임대사 등 러시아 외무부 인사들과 만남을 가졌다고 밝혔습니다. 또 양측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 한 모든 약속에 대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미국은 북한과의 외교적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주로 미국 대사관은 이어 교착상태에 있는 미북관계 전환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구축, 북한의 완전한 핵폐기 등의 문제도 함께 논의됐으며 이를 위해 미국과 러시아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켈리 전 비서실장은 12일 미국 드류 대학교가 주최한 행사에 참석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정상회담을 갖는 노력을 했지만 대통령의 노력은 효과가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켈리 실장은 이어 자신은 낙관주의자이지만 현실주의자이기도 하다면서 북한은 미국을 가지고 장난친 것 이상으로 무언가를 할 것으로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켈리 실장은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장난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가 유엔의 대북지원 호소와 관련해 북한 정권이 인도적 위기를 자초한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북한의 대량 살상무기 개발을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식량난의 주범으로 지목했습니다. 오택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12일 북한 주민 1,040만 명이 인도적 위기에 있다며 국제사회의 지원을 호소한 유엔 기구들의 새 보고서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을 받고 북한의 인도적 상황은 북한 정권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의 심각한 인도적 상황은 북한 정권이 자국민의 안녕보다 불법 대량 살상무기 즉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우선순위를 둔 결과라는 겁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은 북한 주민의 안녕과 북한의 인도적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면서도 이는 북한 정권이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는 지난해 6월 일부 구호단체들이 미국의 제재 강화를 대북 지원의 걸림돌로 지적했을 때도 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후에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적법한 인도적 지원이 엄격한 제재 이행 때문에 방해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게 미국의 정책이라는 기조를 유지해 왔습니다. 앞서 북한 내 유엔기구 협의체인 유엔국가팀은 12일 공개된 보고서에서 북한 주민 약 2,500만 명 가운데 1,040만 명이 인도적 위기에 있고 올해 대북인도 지원 예산으로 1억 7백만 달러가 필요하다고 산정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 정부는 현재 북한에 직접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제공할 계획이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여전히 이런 움직임에 동참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겁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 대부분이 해킹에 매우 취약하며 해킹 피해자금에 대한 보안과 보완 대책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면허가 없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북한의 해킹에 무방비 상태라는 것이 관련 없게 지적입니다. 김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국 런던에 본사를 둔 암호화폐 시장정보분석업체 크립토컴페어가 12일 전 세계 160여 개 암호화폐 거래소에 보안 관련 평가와 순위를 매긴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암호화폐 거래소의 상당수가 보안이 매우 취약하고 해킹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암호화폐 거래 안정성 등급이 비등급 이상인 거래소에서 이루어진 거래량은 전체의 27%에 불과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운영 중인 암호화폐 거래소의 70%는 면허가 없거나 사업자 등록도 하지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또 전체 거래소의 96% 이상은 암호화폐가 해킹으로 탈취당했을 때를 대비한 보험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으며 해킹 대비 보안책도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최근 북한 라자루스 등의 해킹 조직이 북한 정권의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암호화폐 탈취를 목표로 삼고 있는 사실이 잘 알려진 상황에서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무분별하고 통제 없이 운영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너무 많아 큰 문제라면서 최근 북한에 잇따른 암호화폐 거래소 해킹 움직임은 이런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북한이 사치품 밀수 등의 대금 지급에 해킹으로 탈취한 암호화폐를 사용한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암호화폐의 가치와 제재로 인해 북한이 처한 상황으로 미뤄볼 때 북한의 암호화폐 거래소 공격은 앞으로 더욱 활발해질 걸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각국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한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는 철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가 1969년 대한항공 여객기 납치 당시 강제 실종됐던 11명을 조속히 송환하라고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는 13일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피해 가족들이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어떤 정보도 없이 50년이란 긴 세월을 기다렸다며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시급히 이들의 생사와 행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친지들과 자유로운 소통을 허용해야 한다면서 관련 서한을 북한 정부에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앞서 1969년 12월 한국 김포에서 출발해 강릉으로 향하던 칼 여객기는 이륙 10분 만에 간첩에 의해 납북됐으며 북한은 국제사회의 비난이 거세지자 다음에 승객과 승무원 50명 가운데 39명만 송환하고 11명은 아직까지 돌려보내지 않고 있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관계자가 북한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다는 북한 주장에 의심이 간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VOA의 13일 보도는 FAO 평양사무소 이메일 계정을 누군가 해킹에 이뤄진 잘못된 내용이라고 밝혀와 사실을 정정하고 바로잡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는 13일 VOA에 FAO 평양사무소 부대표 이름으로 지난 11일과 12일 VOA에 보내진 이메일 성명과 답변은 누군가 평양사무소 부대표의 이메일 계정을 해킹해 보낸 허위 자료라고 알려왔습니다. 이에 따라 VOA의 관련 내용 보도는 웹과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서 삭제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